별로 유튜브 강 낼만한 게 없는데 소화는 좀 재미없고 치매가 낫겠지 그나마 어... 상어의 온? 활약할 데가 없을 건데 지금은 로아의 분노 어 로아의 분노 있습니까? 로아의 분노 이번 거 괜찮게 나오겠는데 오우야 제거해줘 잘 보셨 아아아아아아아아 아...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나가라 니코 36인데 이걸로 가져오면은 내게 파괴되지 않나? 그러면 상대 재단 깰 수 있잖아 그... 그렇지 깨지면서 재단 깨고 어... 그렇지 어... 어... 게임이 무슨 이렇게 고민하게 하냐 사람? 아 진짜 상코인데 뭔 짓이야 이게 일단 이거라도 깨고 필드를 먹을 수 있을까? 아 근데 모모드 좋다 내가 컴퓨터 상대가 컴퓨터니까 기다릴 것도 없고 큰일 난 거 같은데 어 저거 제거 한다고? 왜? 전투의 함성 음... 다 못 코스트 내고 넘기지 내 토탈... 내 재단을 상대 재단 제거용으로 써야돼 이번 턴에 나가서 아아아아... 이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... 얘가... 가져오는 게 좀 무섭네 때리고 다음 턴에 부활하잖아 6코스트로 아니야 이거 마지막 게임인데 강 내야지 강 안 나오면은 하나하나지 내 거 어떻게 제거 못하나 지금 내 토탈 다음 턴 살 거 하지도 않는데 상어하나? 아 상어 나왔으면은 아... 은신이 안되네 그래도 해야지 배울 수 있나 하아... 이거 수탬 잡을 거 아니야? 그럼 잡게 되니까 어차피 한 번은 매길 테니까 그럼 나가 이렇게 이렇게 때리겠지 어... 내 토탬 죽는 거 괜찮다 야 아... 미쳤네 하필 저거야? 나 하나 뺏어왔는데? 내가 저걸 뺏어왔는데 저기 있단 말이야? 어... 저거 제거는 뭐 저렇게 빼주면은 뭐 그렇지 그렇지 좀 아프다 저거 잡고 저거 잡고 5 3 3 4 4 2 아 이거 아... 이거 C인데? 벵클리프 벵클리프 치... 아 벵클리프 벵클리프 벵클리프를 볼라고 한 덱인데 이거 아... 다음 턴에 내다고 쳐봐 벵클리프 막 가져올 수 있지 은신도 있지 다음 턴까지 내 치료기 버티나? 내 치료기 문제가 아니라 상호가 못 버티겠구나 폐파하니까 이 쏘고 두개에다가 뭐 눈보라 나오면 죽잖아 내야겠다 그냥 아 육정도면은 잘 벗어주겠지 알아서 뭐 가판원 해야겠는데 일단 하나 빼고 아 너무 아프다 가판원으로 이거 제거해야돼? 아 이거 내 손폐 없으니까 뭐 섀도우 댄서까지 이거 한턴 줘야겠다 아 버티겠지 뭐 한장인데 뭐 설마 뭐 눈보라 나오겠어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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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다 10코스트 다 보내면은 아직 도템 없고 아직 도템 없고 넣.. 넣어야되나? 4장 마흡 카드가 나올 확률이 황홈빛 비룡만 제거하고 내면 되나? 아 폐파가 나와서 쏘는 것도 좀 과식이긴 한데 일단은 10코스트로 10데미지를 넣는다고 치면은 8에다가 지금 이것만 4데미지 12데미지면은 지압 되긴 하네 지압하자 그냥 좋아 뭐 아 밴클리프 없네 밴클리프 주세요 아 아 아 아니야 해 아 하필 아 이거 이런 아 맞다 무기 아 무기 무기 아 알못 알못 아 그래서 이겼어 나 힐 없는데 되냐? 영치 될 생각은 없나보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밴클리프님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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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써 아무거나 써 아 아 대상으로 안 사마지냐 사면은? 이거 쓰면은 나오나? 아 패가 터질텐데 다음 턴에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다음 턴에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 정도만 이 정도는 안 죽어 주겠지 아니 소멸로 아 알던 대박 때리지마 나오고 저거 터지고 어우 야 대박 품쳐 그렇지 이거지 토템 6 데미지 토템 깨 토템 깨 토템 깨고 불러와 쏘고 표정 몇개야 발사 그렇지 9 데미지 오우야 잠깐만 잠깐만 오우 오우야 와 얘 죽는거 아냐? 80 데미지? 그건 아니구요 나 쏘고 싶어 벤클리프 있는데 난장 벤클리프 부르고 싶은데 벤클리프 서원선 안되나? 아 그냥 잡자 이겨야돼 설마 뭐 30인데 배신 쓰레기 카드만 나오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지 패 별로 안 잡혔는데 운 좋게 잘 밀었다 쓰고 염구 아 여러분 떼두고 갈걸 그렇지 아 맞았네 저거 됐어 맘가 맘가 소멸이 너무 하고 싶어 잠깐만 9 데미지 18에 16에 딜 뭐 없잖아 냉혈 같은거나 다음 턴에 아 이거 소멸해서 터지면은 다음 턴에 이거 내고 소멸하면 잡잖아 5장에다가 5장 그렇네 터지지? 난 믿고 있어 난 믿고 있어 음 안 터져 잠깐만 잠깐만 일단 내자 어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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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름을 외쳐라 더 크게 외치라고 오우야 들어가냐 이러면은 4, 5 4 아 내가 이거 딜은 걱정 없지 별 걱정을 다 하네 아 좋아요 아 이렇게 이깁니다 야 야 얘가 이겨줬네 야 이거 훔치기 짱이네 음